오늘의 영상은 제작은 제작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작에 따라 갈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얘는 허기인데? 허기인데 뭐냐고? 밥이지 알이랑 말이야 어찌 된다 살짝 넣어와서 내가 좋지 않아서 그러니김봐 나는 카페로 내가 아노 화사소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가셨어요 너무 많아요 살아있는 아군 살아있는 아군 다 누무시는데요 생아굽 보셔야 아군 살아있는 아군 살아있는 아군 살아있는 아군 살아있는 아군 살아있는 아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